자 시작 뚜밥 어머 훌륭해 더 계속해버렴 무슨 노래인지 좀 알려주면 안될까? 에로이 메사이 방글루 글루나파 쿠툴루 쿠툴루 룰루벨 까나글파탈 뭔가 다른거 같은데 쿠툴루가 거기 왜 껴있어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꼬마외떼지씨의 노래소리는 좋네요 치유가 되는 기분이에요 정신이 오염되는 기분이었는데 그래 나는 조금 더 과격한 노래가 좋은데 이렇게 해적답게 세상에 반항하는 럭 같은거 말이야 중간에 충분히 과격한 주문이 있었던거 같은 기분이 됩니다 아마 쿠툴루라던지 음 참 잘했어요 아름다운 노래소리는 사람을 치유하는 법 꼬마외메테지씨도 노래를 잊으면 안되는거 알지 예이 노래는 좋지 말입니다 문명의 극치지 말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세계의 평화가 찾아옵고 무기와 병기는 소멸하고 세계는 대혼욕 뭐? 대혼욕 온천이 되지 말입니다 음? 안돼 그렇습니까? 음? 음 저건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네요 과연 프랑스 넘버원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음 좋은 울림이지 말입니다 그럼 한명 어 소개시켜줄까 드래곤 아이돌이라고 좀 있는데 콘서트 아 콘서트 같은 것은 어떠신지 말입니까 음 실력을 시험해보자는거지 말입니다 하자 하자 그러기로 되었습니다 어 무슨 얘기야? 여신님 저희는 콘서트를 열고 오십니다 음 멋져 정말 정말 멋져 꼬마외메테지씨 쑥스러웠습니다 음 하지만은 그러면은 어엿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하고 싶네 그러고 보니까 얼마전에 건설한게 마스터 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뭔데 하늘이 푸르타 어 꼬마외메테지씨들에 의한 콘서트 입니까? 음 꽤 멋지다고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럼 빨리 초대장을 만들자 혀가 꼬였다 음 초대장 말입니까? 즉 악마의 초대장 이제 말입니다 유감이다 너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깐 말입니다 어라? 그거 좀 뭔가 이상한데 음 꼬마외메테지들 뭐 우선 일을 먼저 하죠 음 네 보 초대장을 많이 만들었네 이걸 꼬마 멧돼지들에게 배달하도록 하자 인쇄생활이지 말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여신이 여신님 어떤 분에게 배달을 하면 됩니까? 누구라 음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사람 말입니까? 전세계에 사랑과 감동을 전하고 싶지 말입니다 사랑도 감동도 공짜니까 말입니다 무려 좋은 의미지 말입니다 보 자 하랑씨도 마슈씨도 초대장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줘 저거 여기 세기말인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나죠 자 그러면 선배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꼬마 멧돼지들씨에게 나눠줘볼까요? 정응이 망그카오입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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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은 꼬마 꼬마 멧돼지들에게 나눠줬습니다마는 초대장은 아직도 잔뜩 있습니다 음 하지만 대부분의 꼬마 멧돼지씨들은 뭐 초대장을 서로 자랑하고 있네요 보시겠습니까? 제일 초대장의 뭐 스페셜한 인쇄상태를 제일 초대장의 쪽이 더 호화롭지요 음 바탕은 상하색에 서체는 실리? 실리한 레이 음 어디선가 주어들은 지식이지 말입니다 아메리칸 사이코 를 뭐 떠올리게 하는데 하지 말입니다 포우 어 포시가 아웃이라고 말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뭐 어쨌든 꼬마 멧돼지씨들에게는 이 이상 나눠줘도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마슈 마스터 어떻게 됐어? 어 그 초대장 뱃폰을 뭐 대강 끝마쳤습니다만 음 그래 그럼 다른 서번트도 초대하자 다들 꼬마 멧돼지씨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할 거야 그 그럴까요? 그러면 눈에 띄는 모드에게 초대장을 안겨주러 가죠 음 꼬마 멧돼지들의 노래입니까? 음 그렇군요 좋은 기획입니다 이제 곧 건물이 완성되는 터라 조금은 늦겠습니다만 반드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꼬마 멧돼지들의 노래? 음 흥미없는데 나는 불량하니깐 그리고 순수하게 서핑으로 바빠 안 돼요 뭐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들어야 해요 꼬마 멧돼지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만일 그래도 거절한다면 거절한다면? 뭐냐고 왕비님 협박을 하고 싶으면 그 가느다란 팔에 근육이라도 붙이고 나서 하라고? 아뇨 이렇게 되면은 이 비치발리볼로 때려 눕혀서 억지로 초대장을 건네겠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뭐 어쩔 수 없네 가끔 지금 괴물 멧돼지가 아니라 서번트를 상대해봐야겠지 좋아 뭐 어디 덤벼 아하 이건 졌다 졌어 아 어쩔 수 없네 가 줄게 가면 되잖아 음 감사합니다 뭐시 아이 그렇게 좀 부르지 말라고 마스터 모더레드씨는 적당히 봐주면서 싸워주신거죠 부끄럼쟁이 어이 마스터 쓸데없는 소리하면 입을 꿰매버린다 자 다음은 누구한테 초대장을 줄까 되도록이면은 절대 오지 않을 느낌의 서번트에게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일까요? 네 꼬마 멧돼지들의 콘선트인가요? 음 타마모로선 별로 흥미가 없군요 패스 안됩니다 네 아니 패스하고 싶은데요 그 꼬마 멧돼지들이 노래하는 모습만 봐도 그다지 즐겁다는 생각은 안될거 같아서 안됩니다 어 저 혹시 그렇게 비치볼을 들고 있는거는 네 기절시킨 다음에 뭐 아 품에 쑤쳐넣기 위해서랍니다 미콩? 음 이겼어요 그러니까 초대장을 품속에 집어넣겠습니다 아 이 섬에는 강요죄라든가 교사죄란 같은건 없나요? 교양죄? 자양강장제 좋은 약이라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입니다 게다가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통각도 마비되고 충치도 낫고 맹장도 낫고 대상이 무너지고 더군다나 완벽하게 합법이지 말입니다 여전히 여전히 관계없는 저희까지 위장이 지끈거리는 문제의 발언들이 분명히 콘서트를 하는 것도 변변치 못한 무대가 될게 분명해요 음 하지만은 패배한대에다가 초세자까지 받았으니까 마음을 굳게 먹을 수 밖에 없겠네요 음 이렇게 해서 라이브 공영장에 손님이 만원입니다 아 기대되네요 마리씨 음 노래할 꼬마돼지들도 다 모였군요 긴장한 모습들이 꽤나 사랑스럽군요 음 저 녀석들이 무슨 노래를 하려나 콩 음 분명히 변변치 못한 노래일거에요 그러면은 저희들의 노래를 들어주시지 말입니다 제목은 스킵되었다고 한다 아 꼬마 멧돼지시들이 정말 멋진 노래들을 들려주셨죠 만원살에 박수갈채 찾아온 꼬마 멧돼지들도 킁킁 킁킁 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쩐지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가사와 우울한 톱네 노래만 골라서 불렀다는 점일까요 음 암흑의 숲은 무서웠죠 미술관의 감금이라니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라니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오구 으